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 아쉽네 맛이 없진 않은데 막 그렇게 호들덕떨 정도 아까 승관이가 고기종머를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잘하진 않으니까 담백한 코어스드로 아 잘 받아? 그런 느낌이야 승관이가 진짜 고기종머를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근데 막 피력 못하게 주도적으로 오늘 막 하자 하자 막 리더처럼 너가 뭔데 약간 이런 느낌 너가 뭔데? 그런 느낌이야 약간 맛있어 없잖아